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SNS 이용자가 일론 머스크에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꼬듯이 무서워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커버그는 주짓수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또 다른 이용자가 조언을 하니까 그래 전혀 무섭지 않고 난 오히려 싸울 준비가 돼있는데? 라고 하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저커버그가 내놓은 겁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좌우 분할이 돼 있습니다만 왼쪽이 페이스북이라고 우리가 많이 쓰는 그 SNS를 만든 저커버그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주짓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짓수 굉장히 수련을 열심히 하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조언에 싸울 준비가 돼있다. 그러자 저커버그는 그럼 싸울 위치를 적어보내라고 하니까 실제로 위치를 적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주변의 SNS 이용자들이 그러냐 언제 싸울 거냐. 그렇다면 라이스베가스 옥타곤에 언제 모이기로 할 거냐라고 싸움을 부추기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는 세계인들이 흥미로워하는 눈도 절반이지만 아니 저렇게 사업에 성공한 자이언트들이, 거인들이 저렇게 유치한 말싸움을 하나 싶기도 하네요. 김정일 교수님, 그런데 그래도 저 둘 중에 저커버그의 부인보다는 머스크의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얘야, 제발 이렇게 말렸다면서요. 저런 사안은 어머니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호사가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저렇게 VS 놀이를 좋아하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호랑이랑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나이가 들어서는 공무원이 좋나요, 대기업이 좋나요, 이런 대결놀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굳이 뭐 호사가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걸 조금 덧붙이자면 체급상으로는 머스크가 위인데 이제 주짓수 아마추어 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저커버그가 또 그 우회로서의 기량은 더 위일 거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누가 이길까 4개를 건다는 건데 저는 싸우지 않는다 쪽에 한번 거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제발 주위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